코코멍 할머니 뵈러 갈 생각에 너무 신나지? 너는 가보자고! 어휴, 길이 많이 막히네. 이쪽이야! 오예! 파란불이다! 어서 한번 가볼까? 코코멍이 머리가 왔지? 아, 어떡해. 코코멍, 코코멍이 올해 몇 살이지? 그게 다야? 별거 아니잖아. 코코멍 12살까지는 안전띠가 아니라 카시트를 착용해야지. 어서 다시 출발해볼까? 으아, 우아! 오.. 차가 왜이러지? 거꾸로 손 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밀면 정말 위험해 옆에 오는 차한테 부딪힐 수도 있단 말이야! 조금만 더 가면 휴게소니까 조금만 참자! 친구들 우리 추석 안전수칙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? 첫째 차를 탈 때 앞자리 하는 거 같아요 뒷자리에 타도록 해요 둘째 안전띠를 제대로 메지 않으면 몸이 앞으로 뛰어내면서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 조심하도록 해요 셋째 달리는 차 안에서 머리나 손을 내밀면 안 돼요 친구들 잘 알았죠? 추석 귀향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안녕